그럼 뭡니까? 내가 신정우한테 완전히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아, 인간은 어딨어요 지금? 내가 벌써 손봐줬으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아, 진짜 근데 나 이제 뭐하죠? 홍콩 좀 갔다 올래? 홍콩요? 응, 홍콩하고 합장영화 한 편이 들어왔는데 한번 해볼래? 홍콩 쪽 배우는요? 왕호하고 홍금보 왕호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응, 이제 홍콩 배우나 다름없지 뭐 내일 책이 들어오니까 읽어보고 결정해 양태성이 찾았어? 하, 충무로 사무실엔 거의 안 나타난답니다 양태성이 이 쥐새끼 같은 놈 언제까지 도망다니나 두고 보자 다행히 이번엔 그녀는 곡이 이럴